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12월 20일 난초여행 제103회를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동안 잘 계셨죠?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 가지고 경상도말로 꽃불 겟대가리가 들었습니다 감기가 너무 심하게 조금 해 가지고 그래도 오늘 영상을 담아야 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동안 별일 없으시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아무쪼록 감기 안걸리시도록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거에요 나이가 들면 요즘 코로나도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게 하고 마스크도 또 해제한다 이렇게 계속 연일 발표를 하는데 아무쪼록 감기 안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초여행 제103회는 그냥 제가 당초에는 올해부터 오늘부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분갈이 같은 이런걸 하려고 했는데 1월달부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갈이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갈이 해 가지고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딱 해 가지고 한해동안 또 잘 길러가는 그런 모습을 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요즘 날씨가 추워도 보양에는 끊임없이 구독자님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안심이 슬쩍 지나가 버리는거에요 오늘도 또 이때까지 저희들 판매 방송했던거 오늘 내일 날이 조금 따뜻해서 오늘 모자리 택배를 다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이 조금 좁혀 가지고 그러는데 이 시간 이후도 제가 시간이 나면은 계속 분주를 해 가지고 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씩 영상을 자주 자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저 부양을 믿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난초를 잘 길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 또한 이래 가지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올 한해도 절반이 훌쩍 넘어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이 아니지만 마지막 한 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 올해 다 좋은 일만 좋은 일도 너무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모두들이 다 잘 정리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역사 속으로 하셨으면 넘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 부양 무풍은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걸 아니었습니까 그죠 제가 다 잘 길러 가지고 욕심 없이 아니었습니까 구독자님 나누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하고 최대한 저렴하게 해 가지고 꽃들 대한민국에 카틀레아 천지가 될 수 있도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정말 무풍이 부양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선두주자로서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 가지고 내년에는 더욱 더 아니었습니까 알차고 건강한 난초를 저희들이 보급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또 모든 카틀레아를 종자 생산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아마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품종들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육종에서 아니었습니까 아마 나올 거에요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셔도 될 거에요 아무쪼록 건강한 난초를 부양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모든 꽃들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이런 토분에 그죠 이게 하나하나 토분에 정성껏 저희들이 꽃들 피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개 한 개 하나하나 신경 써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아니었습니까 그죠 건강한 난초 잘 자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계속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그 저번에도 유튜브 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 전시에도 모든 사람들은 이때까지 지나간 거는 다 가고고 저희들이 제가 먼저 손을 활짝 펴고 여러 가지 모든 분들이 다 오세요 와 가지고 구경하시고 여기는 부양은 모든 분들이 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공간 매김을 하겠습니다 오셔서 지난 이때까지 있었던 일은 다 아무 일 없이 아니었습니까 그냥 제가 다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오셔서 많은 구경 많은 아니었습니까 꽃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이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꽃들 예쁜 꽃들 또 이래가 소개하고 뭔지 아니었습니까 이런 걸 뭐 제가 먼저 이렇게 먼저 마음의 창을 열겠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아니었습니까 구경하시고 또 좋은 품종도 아니었습니까 이래 가지고 구입해 가시면은 부양은 더욱 더 발전하겠죠 그죠 아무쪼록 저는 앞으로 더 좋은 꽃 아니었습니까 이게 큰 화분에 계속 크게 만들어 가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한 개 잘라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품종만 아니었습니까 해 가지고 꽃 피는 거 꽃 안 피는 그런 건 안 하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꽃이 만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제품을 생산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양은 부양의 목포는 저는 이미 이제 대한민국을 거의 석권을 했지만 여기에 동양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중국이나 베트남에 저희들이 지금 수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 가지고 모종하고 이때까지 이제 저희들이 사토씨한테 받았던 거 요걸 해 가지고 잘 결른 거 요걸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아니었습니까 어찌 안해도 제가 영상통화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2월달에 베트남에 덴드로밍 축제하는데 거기 제가 초대를 저희들 초대를 하는데 제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초대해 주시면은 제가 고맙다고 했는데 꼭 자기들이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자기들이 이제 꼭 초대를 한번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응하기로 했는데 제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시의 날짜는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는데 그거는 개인 전시간이에요 개인 전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달 후에 아니었습니까 결정을 지겠죠 그죠 아마 한 일주일 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초대를 해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시간이 되면은 가서 또 좋은 눈을 가지고 견문을 하고 올지 요거 해 가지고 한번 보고 오늘도 어제 이제까지 택배 때문에 있으면 조금 많이 바빴습니다 바쁜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조금 유튜브 영상 찍는 것도 소홀히 하고 이랬는데 아무쪼록 제가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게 해 가지고 한 개 한 개 있습니까 그죠 곧 정성들이 다 해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구독자님 가정에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아니습니까 제가 정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울산 운문경 안동 연에 가지고 순회를 했는데 아 이게 꽃들 보시면 내가 우리 집에도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겠습니까 그걸 쌓임새를 맞춰 가지고 각 가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한 개 한 개 짚어 드리고 환경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제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봐 가지고 무엇이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선택해 가지고 꽃들 기르는 방법을 하나하나 이래 가지고 연구해 드리고 또 하나하나 아니겠습니까 꽃 짚어 가면서 카톡이나 문자들 짚어 가면서 꽃들 관리해 드리는 그런 방법도 괜찮았어서 제가 그렇게 관리해 내년부터는 그렇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유튜브를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문자 주시면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행 삼아 여기에 매달리어가 있으면 매일 꽃만 기르다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간을 다는데 저도 한 번씩 여행은 다녀야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댓글 주세요 댓글 주시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가서 꽃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잘 자를 것인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고 판단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 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요거 아직까지도 전시회때도 꽃이 많이 피었는데 아직도 여기 한번 봐보세요 뒤에도 이게 꽃 나오고 아직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꽃이 다 못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심할 정도로 심할 정도로 아니 여기도 지금 꽃에 새로 꽃이 나오는 종이들이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새로 나옵니다 새로 나옵니다 어 요 아이들도 요 아이들도 작년에는 이월들이 피었는데 올해는 좀 빠르게 피어 가지고 요다 아직도 못다 핀 꽃송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저 뒤쪽에도 아까 보니까 조그만한 게 하나 삐지고 나오는 거 보이는데 어 저기 부양이 한번 봐보세요 꽃 한번 봐보세요 실제 크기가 있습니까 거의 한 12cm 입니다 다 12cm 가 되고 요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12.5cm 13cm 거의 3cm에 육박하는 거고 요거는 납비슨 루즈 2번 한번 봐보세요 일본에서 사토시가 만들었지만 아직도 이 정도라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키와봉은 일본 내에서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도 이 정도로 브라질에서도 이 정도 길러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죠 부양 믿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열심히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한번 해보면 에픔꽃 피어집니다 요기에 에스티 넘버 아니겠습니까 이게 195번에서 나왔죠 싱컨테나리하고 바로 나오고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었는데 정말 싱컨테나리오보다 더 좋은 꽃들이 나왔습니다 꽃이 나와가지고 매번 이래야지 이제 이게 모듈으로 이게 몇가지가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찍고 나면 다음 이번주 한 2-3일 내로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종자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저는 정답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품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독자님이나 카페 회원님한테 이제 좋은 품종들이 또 가겠죠 그죠 가서 정말 여기에서는 이래가지고 대만이나 이런 데서 전세계 일본에서도 들어올 수 없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체들이 부양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것도 저렴해 대만이나 일본에서 거의 3분의 1 가격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겠습니다 공급을 해가지고 최대한 건강하게 화분에 심어져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구입해 보셔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그거 판단을 해 보시는게 최고로 좋을 거에요 아 이것도 꽃 크네 정말 꽃 큽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13cm 정도 갑니다 꽃이 제 손가락 보여 드릴까요 제 손가락 길이 하고 아니겠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앞에 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13cm 정도 갑니다 꽃이 이런 꽃들이 진짜 정말 아니겠습니까 감동적으로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시회 때 많이 피었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들 눈이 휘둥그려져 가지고 이제 올해 정말 희날리 장식했던 나비스 나줄리 7번 꽃이 두 송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하는 아이도 종제 생산에 들어갈 거에요 꽃은 깔끔하게 아니겠습니까 요게 요거는 벌써 이미 붙였네 어 나비스 루저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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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오븐인데 요거는 종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폴리오 물방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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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베시엔스 어 알베시엔스 요것도 이제 요것도 이래가지고 꽃도 할거고 여기는 스와브 스와브 요렇게 이것도 꽃이 종제 생산에 들어갈겁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제가 하나 건지다는 그것도 내년에 제대로 된 꽃이 필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맨날 꽃자랑만 하다보고 꽃 속에서 이렇게 저는 안 늙겠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다 늙어갑니다 단지 그죠 이게 조금 꽃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많이 알다보면 여유가 있다는 거 그죠 여유가 있다는 거 그것이 똑같이 꽃이 원체 좋다 보니까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두로 오신 분들은 다 표현을 하는데 이 많은 꽃들을 왜 안 팔 수 있냐고요 저희들이 꽃이 좋아가지고 저는 우리 저희들이 종자용으로 지금 요아인 해가지고 저희들은 유모 저기에서 사토씨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꽃 피는 사이즈들은 저희들은 분양을 다 합니다 이게 여기에 올라있던 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고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판매 구입했던 그런 아이들이고 저희들은 또 사토씨가 종자 개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꽃이 나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었고 어제 아래 제가 판매 영상에서 음 이 꽃들 누브라인데 정말 좋은 꽃인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입을 안 하시더라고 좀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그냥 하고 여기에 또 12번 바론 그죠 바론 셀프 요것도 꽃이 정행화로 정말 반듯하게 피는 아이예요 요것도 그러고 요거 두개가 불발이 났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무리안에 무리안에 털안에 아니었습니까 무리안에 요게 꽃이 아니었습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피우고 알맞게 해요 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이제 지금은 워크라나가 조금 주춤한 상태로 해가지고 털안에 하고 초콘시스 같은 그런 아이들이 지금 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2월달 전시에도 기대가 되겠죠 기대가 되고 아무쪼록 이번에 이번에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전시에도 성대하게 마치고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또 2차 워크라나들이 꽃들이 아마 2월달 좀 2월달 경험해가지고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 또 즐거운 판매방송이 되도록 해 보고 오늘 103회 난초여행은 제가 조금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일찍 끝나고 조금 성의 없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 그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한개 한개 하나하나 다 알차게 빠짐없이 아니었습니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하고 또 내년에는 그죠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게 제가 방송을 꾸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며칠 남지 않느냐 아니었습니까 12월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또 제가 사이사이 아니었습니까 방송을 이래가지고 이제 분주하는 방송이나 또 다른 고급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부작방법을 해가지고 또 방송을 할겁니다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부양은 끊임없이 아니었습니까 발전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해가지고 이제 부작방법을 하고 내년에 여기 아니었습니까 구글 피해 워크라나 아니었습니까 제가 30개를 붙이기가 쉬우는게 목포입니다 목포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내년 전시회는 더욱더 기대가 되겠죠 내년에 꼭 아니었습니까 한 30개 정도라 아니었습니까 워크라나 구글 해가지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3회 난초여행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고맙고요 이후 조금 날씨가 춥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